웰컴 투 판타지알랜드. 저희 판타지알랜드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? 저희 판타지알랜드에 오시면 첫 번째, 판타지알랜드에서 역대급으로 준비한 최초 공개 무대와 눈을 뜰 수 없는 화려한 퍼포먼스 무대. 눈을 뜰 수 없는 화려한 퍼포먼스 무대. 눈과 귀, 마음까지 힐링되는 감성 폭발 무대까지. 여기서 끝이 아니죠. 판타지알랜드의 하이라이팅, 몬스타엑스의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이번 주 목요일 저녁 6시에 판타지알랜드로 다들 놀아오세요.